기차 타고 가야 된대요 기차 타고 가야 된대요 얼마나요? 잘생긴 영국 난데 같았네 저희는 터미널 2에서 나왔는데 얘네가 터미널 4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스, 전철, 트레인이 타고 오면 3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가 픽업을 가려고 했는데 또 기차를 탔대요 지금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순탄치가 안돼 드디어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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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